이번에는 에피타이저를 먹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식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선생님 박영희 선생님은 오늘 약선밥을 하셨습니다. 약선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란 노란자처럼 살짝 올라가 있는데 과외는 보랏빛입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만드셨는지 평소에는 섞어서 하는데 오늘은 날이니만큼 제가 조밥을 따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곡식은 보시면 다 아시지만 이 곡식을 섞을 수 있는 밥물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밥물은 화금 체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고 수분이 부족해서 열을 내리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무말랭이를 튀겼습니다. 제 친구가 농사를 지어서 썰어서 말린 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보관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서 튀기자 이래서 튀겨서 거기에다가 다시마하고 무말랭이를 제가 우립니다. 아 우려서? 네. 냉장고에 늘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표고버섯까지 넣는데 오늘 표고버섯은 안 넣습니다. 너무 차질까 싶어요. 그래서 저기 표고버섯 안 넣고 그 두 가지만 우려놓은 물에다가 이제 당연히 우리의 유인균이 들어갔고 이제 밥의 종류에는 맵살과 조와 그 다음에 이제 흥미, 여러분이 다 잘하시는 흥미와 진우니콩이라는 약콩, 거기다가 더덕을 채쳐서 제가 섞어서 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아주 정성이 듬뿍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밥 먹을 때 그냥 밥해서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약선밥이 되다 보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놓았다가 항상 그죠? 그 밥물을 안치면 그것만 해도 건강한 화체질, 금체질을 위한 약선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은 더덕이 들어갔어요. 대부분 더덕을 이런 걸 약선할 때 약초를 넣을 때 그거는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번에 선생님께서 하신 거는 이제 채 썰어 두었다가 밥 먹을 때 그걸 넣어서 섞어서 드시는 쪽으로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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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식이. 그게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기장먹물, 차조밥 이걸 좋아합니다. 요렇게 섞어가지고 네. 요렇게 덜어서 덜어서 밥만 먹어보겠습니다. 저 이거 나중에 마치고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네.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해서. 네. 맛있습니다. 네. 향이. 네. 아삭아삭하면서 밥을 보통 약선을 할 때 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확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거의 풍미가 사라져 버리는데 멋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 요거는 화금체질 걸 봤고요. 저쪽에는 이제 수목체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르스름한 게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네. 인삼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인삼이 중간에 딱 놓여있어가지고 나 이런 무거니야. 네. 나 이런 폼을 잡고 있는. 네. 약초죠. 네. 자 여기. 색깔이. 착한 노르스름 황금빛을 띄고 있어요. 제가. 젊을 때. 아 젊을 때. 지금도 젊으신데. 카레는 먹고 싶은데. 네. 그때는 이런 약선 요리를 제가 전혀 몰랐고. 그래서. 카레는 먹고 싶은데. 카레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못쓸고 못쓸고. 그래가지고. 깨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강황가루를 카레가루를 사서. 네. 밥을 했더니. 밥 색깔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노랗게 나오죠.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치자물 우려낸 물만큼 예쁘게. 근데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날이라 걸러봤어요. 이기 때문에. 색깔은 그닥 노랗지 않은데. 그래도 노랗게.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네. 이거 보면은.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음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밥물이 또 달라지겠네요. 네. 여기 이제. 황기우린물에. 강황가루를 섞어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물을 부었고요. 네. 밥은 이제. 우리 수목체질은. 찬 성질이니까. 네. 따뜻한 거를 골라서. 네. 수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는데. 네. 선생님과 공부를 하고 보니까. 수수가 따뜻한 성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하고. 대추 썰고. 인삼 썰고. 밤도 약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지어봤습니다. 아우. 잘 먹지지 않습니까. 배에도 좋고. 따뜻하고. 아주. 보기를 해주는. 네. 음식으로 된. 밤도 들어가 있고요. 네. 수수도 들어가 있고요. 대추도 들어가 있고요. 찹쌀도 들어가 있고. 네. 인삼도. 제가. 인삼을. 예. 통째로 하나. 예. 먹기는 그렇고. 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여기 또 인삼이. 요렇게. 밥할 때 들어가 있고요. 생인삼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아. 이제. 위장을 따뜻하게. 온몸에 보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시작하면서. 이걸. 식사하면서. 먼저 먹고 시작해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해서.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약간. 간이 된 느낌. 예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레가루 있어서. 달아요. 네. 달콤하고. 향이 쫙 도는 게. 밥할 때 인삼 향이 너무 나서. 네. 한 숟갈 먹고 싶었어요. 예. 아이고 안 드시고. 참았습니다. 예. 멋진. 하체질. 금체질의. 더더기 들어간 밥과. 수채질. 목채질. 인삼이 들어간 밥이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한테. 이걸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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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